자, 먼저 상하이 대표 요리 볼게요. 따자씨예 자, 큰 대자에 물문갑, 개, 해자를 씁니다. 몸에 털이 많아 털계라고도 불리는 민물계입니다. 다리에 솜털이 나있는 민물대계로 상하이 대표 요리입니다. 따자씨예 따자씨예 자, 왼쪽으로 가보세요. 똥포로가 있습니다. 똥포로 동파육이죠. 항조우의 대표 요리예요. 돼지고기 요리로 시인 소동파가 만든 것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똥포로 똥포로 다음은 오른쪽 송수구이위 송수구이위 청나라 건륭 황제가 즐겨 먹었던 소가리 생선 요리입니다. 수조우의 명품 요리죠. 송수라는 것은 다람쥐라는 뜻이고요. 꾸이위 소가리입니다. 수조우의 대표 요리 송수구이위 송수구이위 회화1 음식 주문하기입니다. 이수영과 송릴리가 상하이 음식점에서 어떤 요리들을 주문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업원이 말을 하는데 종업원을 중국어로 후위원이라고 합니다. 후위원 이성 사성 이성이에요. 후위원 즉시 차이단 칭뎀차이 즈어 이거입니다. 지세명사죠. 시 뭐 뭐이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차이단 메뉴입니다. 메뉴표 즈어 시 차이단 이것은 메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메뉴 있습니다. 여기 메뉴요. 메뉴판이요. 칭뎀차이 칭 공손한 표현이고요. 뎀차이 주문하다입니다. 요리 주문해 주십시오.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다시 쩌시 차이단 여기 메뉴입니다. 칭뎀차이 요리 주문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자 그랬더니 이수영이 워아이츠 유쌌 유티엔더 라고 했어요. 워아이츠 나는 뒤이하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는 조동사로 좋아하다요. 쯔는 먹다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해요. 뒤이하를 요쌌 유티엔더 시고 달콤한 것을 시고 달콤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 요요 무슨 뜻일까요?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다 라는 뜻이죠. 두 가지 상황이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뒤에 요요 뒤에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쏜 워아이츠 유쌌 유쌌 유티엔더 요리가 생략됐어요. 더 뒤에 라이 거 송슈구유 라이 이 거 송슈구유 자 라이 여기서는 오다가 아니라 주세요 라는 뜻이겠죠. 내 쪽으로 오게 해주세요. 이 말은 주세요. 이 거 한 게 송슈구유 꼬이유는 쏘가리예요. 이 꼬이가 쏘가리 괴짜입니다. 쏘가리 괴짜예요. 네 한자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요 생선 요리 모양이 다람쥐 같나요? 네 다람쥐 모양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송슈구유 어느 지역 대표 요리 라고 했습니까? 수조우죠. 수조우의 명품 요리 청나라 권륭 황제가 즐겨 먹었던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수영은 송슈구유를 시켰어요. 라이 거 송슈구유 자 송릴리는 어떤 요리를 시켰을까요? 야오 이 거 다자시 야오 야오는 필요로 하다입니다. 여기서는 원하다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라이와 같은 의미죠. 라이 야오 이 거 하나의 한 개 다자시 네 다자시 털개 요리입니다. 몸에 털이 많아 털개라고 불리죠. 민물대개 요리입니다. 다자시 상하이 대표 요리예요. 야오 이거 다자시 다자시 한 개 주세요. 자 그랬더니 후엔 종업원이 하이아오 비에더마 그랬습니다. 하이 그리고 또 라는 뜻이 있고요. 부사입니다. 야오 원하다죠. 또 원합니까? 하이아오 마 비에더는 다른 거예요. 네. 많은 의문조사입니다. 뭐뭐입니까? 하이아오 비에더마 또 다른 거 원합니까? 이 말은 더 필요한 거 없으신가요? 하이아오 비에더마 자 그랬더니 이수영이요. 자 라이 네. 아까 라이는 주세요라는 뜻이죠. 야오와 같은 의미고요. 자 라이 다시 제자가 붙었어요. 라이 앞에 다시 제자가 붙게 되면은 추가라는 뜻이에요. 네. 더 주세요. 뭐를요? 이거 쇼라탕 허 샤롱 롱 쇼라탕 하나랑 허는 뭐뭐라 이죠. 뭐뭐랑 쇼라탕 하나랑 샤롱 롱 하나 더 주세요. 쌀 라이 네. 추가시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쇼라탕 하나랑 샤롱 롱 추가요. 더 주세요. 쌀 라이 자 메인디슈 요리와 탕을 주문했으면 그 다음에는 주식을 주문할 차례입니다. 자 후위원이 묻습니다. 야오샤모 주식? 야오 원하다 샤머 주식? 어떤 주식을 원합니까요? 주식은 뭘로 하시겠어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야오샤머 주식? 니먼 츠미 판 하이시 면 면 면 여러분은 츠미 판 밥을 드시겠어요? 하이시 아니면 선택의문문이에요. 선택의문문 문을 이루는 접속사입니다. 아니면 멘탈 국수를 드시겠어요? 여러분은 밥으로 하시겠어요? 면으로 하시겠어요? 니먼 츠미 판 하이시 멘탈 자 다시 음식 주식은 뭘로 하시겠어요? 주식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밥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면으로 하시겠어요? 야오샤모 주식? 니먼 님은 츠미 판 하이시 미 엔 면 면 면 그랬더니 송릴리가 라이 량완 미 판 주식을 뭘로 시켰습니까? 라이 내 쪽으로 오게 해라 주세요 량 완 두 공기라는 뜻이에요 공기 밥공기 완입니다 밥그릇 완 양사입니다 미 판 쌀밥 중국인들은 잡곡을 먹지 않고 쌀밥을 먹죠 그래서 쌀미자를 써요 미 판 라이 량완 미 판 공기밥 두 그릇 추가요 란 뜻입니다 공기밥 두 그릇 주세요 라이 량완 미 판 공기밥 두 그릇 주세요 량완 미 판 밥 두 공기 밥 두 그릇 수사 양사 명사 어순 잘 기억하세요 수사 양사 명사 량완 미 판 자 그 다음에 이제 음료 주문해야죠 허 섭머 일 랴 허 마시다 섭머 일 랴 어떤 음료수 음료수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니먼 허 섭머 일 랴 허 섭머 일 랴 자 그랬더니 송릴리가 라이 네 주세요 라이 대신에 야오 와도 되겠죠 동사 야 원하다 이호 화차 자 화차는 머리화차를 줄여서 화차라고 합니다 머리화차예요 자스민입니다 화차 꽃차죠 양사 뭐가 왔습니까 네 한 잔 두 잔 빼이가 아니라 후가 왔습니다 후는 주전자를 세는 단위예요 자스민차 한 주전자로 주세요 라이 이호 화차 라이 이호 화차 자스민 습라이 고구마차